하트머고 귀여운 반응아 귀여운 반응아 아무 때로 다시 할 것 같으시나 귀여운 반응아 귀여운 반응아 전부 넌 나에게 걷고 가야해 아싸 자꾸 따라오는 척박 매일 자꾸 따라오는 거야 두근두근두근 넌 내게 자꾸 비싸게 돼 내게 자꾸 오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다가오면 서리치마 서리쳐 귀여운 반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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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깨끗하게 영향을 끌고 귀여운 반응아 귀여운 반응아 귀여운 반응아 자는 나에게 귀여운 반응아 여러분도 다가오면 귀여운 반응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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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야 청란 그 후 눈보는 dunacia 유콩 WAS 희오к봐りゃ 희옳옳옳옥 희옳옳옳 dict visto 부 spot 희옳옳옳옳옲 희옳옥 Informимся 희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 희옳옳옳옳옳옳옳quý 희옳옳옳옳 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ulated 좋은 건 나에게 화려해 귀엽밤 뭔가 귀엽밤 뭔가 귀엽밤 뭐야 이 오빠 뭐야 진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오빠들 앞에서 이 오빠 뭐야 외치는 요요미 귀엽고 이쁘죠 요요미씨에게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래 첫 곡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나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굽을 더 높은 걸 신었다가 아까 첫 곡에 삐끗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귀찮죠 그래도 키는 커 보이니까 됐어요 다시 한번 저 요요미 초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더 아름다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아름다운 밤이 될 것 같구요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다음 곡 가볼까요 다음 곡은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곡 준비해봤는데 오라모니 어떠십니까 하하하하 좋아요 그럼 오라모니 부르기 전에 물 한 번만 마셔도 될까요 네 방사하거나 잠시만요 그럼 오라모니 뮤직 그럼 그럼 오라모니 뮤직 이제 출발 오라모니 뮤직 오라모니 뮤직 맨날 사랑하신다 정말 행복한 여성 설레다 떠난 가슴 아무래도 모르잖아 어머머니 어깨에 기대어 올래요 어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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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한 가슴의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주말 올려만 없어요 어머머니 어머머니 나는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어머머니 사랑한다는 말 해주세요 많이 해줘요 정신을 못 잡히는 거야 어머머니 목소리에 불붙어요 어머머니 어머머니 커다란 가슴의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양은 없어요 어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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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이요 어머머니 올해 작전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 또 부동기 전에 네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올해 작전 뮤직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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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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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の地にあんね Let's go! 上の地にあんね 上の地にいよる 哪を得る 下の地にあんね 이젠 잊으려 할 의심 못할 사랑이지만 언제나는 또 안 나겠지 헤어졌다 또 만난 말에 기적설이 멀어져 간대 내일이 쉬운 마지막 가짜 머리빈 기적이오래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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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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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졌다 또 만난 말에 하하 기적설이 멀어져 간대 내일이 쉬운 마지막 가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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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은 멋진 거야 진진진진진 참나가 말되니 참나가 진진진진 한없이 간명하게 끈끈끈끈끈끈멸합니다 이제 총말라 합니다 한가에 서서 한가에 서서 참가올던 그 날이 생각났어 외로워서 외로워서 믿음을 흘러버렸어 흘러메인 흘러메인 너의 눈물은 너무 못 잊지마 아무래도 그 날을 흘러도 너를 잊을 수는 없었어 흘러본다고 흘러본다고 네가 돌아올 수 있을까 웃으나 왜 웃어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생각해봐줘 생각해봐줘 신논가 흘리지 않겠지 흘러내받아 그런 사랑을 내 눈으로 돌아와 흘러내받아 헛불은 내 흘러넘니 흘러내받아 흘러내받아 세상 안간명일지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젊은 피어나는 꽃처럼 이맘을 맺돌다가 새처럼, 바람처럼, 불꽃처럼 흘러간 밤입니다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 끝내 새벽이었습니다 우린 새벽이 척척을 타고 행복을 가기로 떠나갈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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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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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용미용미 용미아이 아아아 아아 물아다 말고 루! 어 여기있어요 아유 잘하고 예쁘고 지난 10월 8일 생일이었어요 10월 넘어가기 전에 부산에서 한 번 더 봐야지, 그죠? 네, 그리고는 제가 10월 8일 생일인데요. 생일이 지나서 딱 30 됐어요. 계란 한 판 됐어, 계란 한 판. 계란 한 판 잘 채웠어요. 이제 수고했으니까 80까지 불러요. 아니, 내가 부른 게 제일 꼴은 당연히 나올 거고 우리 청년이 앞에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 고방에서는 또 이사장님으로 이 거리 축제를 계속 하고 계신데 올라오셔서 이사장님하고 그리고 내빈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만 찍으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온 우리 다 식구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 같이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잘 나와요. 아, 이렇게 해요? 딱히 여러분들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휴대전을 불 켜가지고 딱 들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예쁘다. 그래서 이사장님과 올라오셔서 여기서 사진 한 번 찍는데 찍기 전에 우리 오늘 축제들 시작을 알렸으니까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거든요. 아,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하고 예, 이상 말씀 듣고 나서 네, 우리 김정국 회원님도 함께 사진 한 번 찍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주세요. 네, 제가 드릴게요. 네, 제가 드릴게요. 한 말씀. 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현재 구민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매년 이렇게 좋은 요요미 가수님이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죠? 네. 오늘 현재 구민 여러분과 오박막길에 대박나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쁜 오염이를 초대해서 우리 연재구 힘나게 해주시는 것 맞죠?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아까보다 한 10배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퀴즈 2개 드릴 테니까 크게 맞추시는 분 상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자리에 이렇게 있으신데 자리 중에 제일 좋은 자리가 뭔지 아세요? 네, 지금 빨간 옷 일자리 맞추셨습니다. 막수 부탁드립니다. 저하고 구청장님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퀴즈 나갑니다. 강 중에 가장 좋은 강은 뭘까요? 네, 여기 앞에 네, 낙동강 아니고요. 네, 여기 까만 모자 쓰신 분이 건강 맞추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연재구에 어른들을 위한 호흡기 전담 병원, 그리고 부산 어린이 병원 멀리 구삐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서시고 이렇게 캐릭터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캐릭터가 와서 자리에 살짝 앉으면 잘 나오겠죠? 네, 어디 보니? 어디? 이쪽 봐야지. 뒤로 돌아서 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앉아, 그냥 앉아. 이렇게 하면 캐릭터 되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캐릭터는 옆으로 조금 더 당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요요미의 트레이드마크가 또 있어요. 네, 다 같이 손가락 하트를 만들고 불 켜, 불! 여러분 휴대전화 불 켜주세요. 들어주세요. 휴대전화 불 켜서 들어주세요. 네, 휴대전화 딱 더 많이 켜주세요. 더 많이 켜주시고 반짝반짝 오늘 마지막 엔딩곡은 다들 반짝반짝하면서 앵콜곡으로 이제 요요미씨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네, 다 같이 요요미씨 화이팅하고 오박맞길 화이팅하겠습니다. 요요미 화이팅! 오박맞길 화이팅! 하트 먹고 요요미 해주세요. 하트 먹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잘 들어준 우리 귀요미, 요요미에게 감사하고 네, 어쨌든 앞으로 더 많은 활동으로 함께하고 꿈을 두 분이 좋다, 그죠? 네. 네. 자, 마무리까지 그러면 마지막 앵콜송 듣겠는데 한 말씀하고 앵콜 갈게요. 네, 마지막 거는 아, 반짝반짝반짝 보니까 김봉룡, 바람바람바람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마지막 곡이니까 정말, 네, 입니다. 바람! 바람! 바람 나는 바람! 뮤직!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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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